아, 오늘이야. 아, 오늘은 아무래도 꿈이다 보니까 화살을 좀 불러봤고요. 그리고 기존에 희망한 모습과 다른 느낌으로 다시 한 번 입었어요.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을 입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시간을 이렇게 스포티한 스커트를 입는 이유도 이렇게 타서 같이 미치해보았어요. 스포티한 영감에 한 번 성장하고 같이 입어놨습니다. 평소에는 이런 스타일을 자주 입었는데요. 스포티와 매치하는 것은 사실 많이 안 입고 저는 바지 위주를 해야 하는데 몸을 맞이해서 이렇게 속스러움과 몸을 변신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.